안녕하세요. 신성장기업 솔루션팀 성현동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소비양극화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과 비상장 플랫폼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양극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자형 소비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와 고용 관련 불확실성 확대가 겹치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문화에서 플렉스와 무지출 챌린지라는 상반된 키워드가 동시에 나타날 전망입니다. 정경련과 모노리서치의 2022년 하반기 국민소비지출계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하반기 소비지출을 상반기 대비 축소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는 7.9%를 축소할 계획인 반면 상위 20%는 0.01% 축소에 그쳐 상반기 수준의 지출을 계속할 예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속칭 에루샤로 불리는 하이엔드 명품들은 여전히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간 수차례씩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오픈런 행렬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에루샤의 2021년 합산 국내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3.2조원을 돌파하였고 고급 주류인 위스키의 2022년 상반기 수입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하는 등 고가품 소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치품의 주요 고객인 부유층은 경제 상황이나 경기 부침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성비 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SNS에 절약하는 일상을 공유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은 한국의 대표적인 달러스토어인 다이소의 실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다이소의 가맹본부인 아성다이소는 2021년 연 매출액 2.6조원 영업이익 2,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서는 소비 안극화 관련 관심 종목으로 아난티와 신성통상 그리고 골프존을 제시합니다. 아난티는 아난티는 남해, 가평, 부산, 기장, 서울, 강남 등의 럭셔리 회원제 리조트를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신규 리조트인 빌라주드 아난티의 분양이 호조를 이루고 있고 운영 수익 역시도 흑자전환한 점이 주요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통상은 국내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인 탑10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탑10의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존의 경우는 국내 스크린 골프 선두 기업으로 필드 라운딩 대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스크린 골프가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분기별 라운드 수와 가맹점수 추이 등의 핵심 지표가 견조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 효율성 확대에 따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공존 가능한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유일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심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전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 규모는 142억 규모 달러로 예상이 되며 2025년에는 164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서비스용 로봇 포함시 전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생산에 있어 시장 점유율은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는 화나기나 야스카와 가와사키, 나치 같은 일본의 4개 기업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 63%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업체까지 포함시에는 일본의 점유율이 70% 중반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협동 로봇은 미국의 유니버설 로봇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로봇 시장 규모는 로봇 부품을 포함하여 약 5.5조원으로 전세계 4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 역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에서 20년간에는 잠시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으나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용 로봇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비제조용 로봇의 시장 점유율은 2014년 14.5%에서 2020년 23%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 산업을 아직까지도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의 인구 구조적 문제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의 노동 환경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중장기 정책 지원이 현재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새롭게 진행될 4차 계획에서 규제 완화가 대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미국은 자국의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한 관세와 인공지능 칩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중국 로봇 기업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통 제조업 및 IT 강국으로서 로봇 생산의 거점 후보지로 새롭게 떠오를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직교로봇과 협동로봇 뿐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산업자동화 로봇을 위한 풀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턴키베이스의 수주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3공장의 캐파를 증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비용 증가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지만 하반기에 스마트 팩토리의 기수주 물량의 매출 인식 그리고 대규모 수주가 예정되어 있어 실적 터너라운드가 예상이 되며 2023년에는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 내에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를 상용화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버스 및 셔틀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를 상용화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CITS 등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카메라 모듈,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R&D와 캐펙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련 기업의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 차량의 양산은 2025년 가령부터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차량 양산 시 실적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과 자율주행 산업 초기부터 실질적인 실적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주목해 볼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내 국토교통부의 CITS 본사업 실시가 기대됨에 따라서 실증사업 관련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CITS에 대한 시범사업과 실증사업만을 진행해 왔는데요.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구체화됨에 따라 2023년 내에는 본사업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에 따르면 2025년 내 도로 주변장치와 차량 단말기간에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첨단 도로교통체제 구축에 약 3.8조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안산시 약 1.3조원 규모이고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 오토에버, 캠트로닉스, 라온피플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카메라 모듈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R&D 및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설계 자산, 즉 IP 개발사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의 반도체 탑재량은 내연기관차의 7배에 달하는 약 2,000개 수준입니다. 이에 맞춰서 각 분야의 팸리스 기업들은 제품 개발을 위해 반도체 IP 사용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IP 개발사들의 수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저희는 칩스앱 미디어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장 카메라 시장의 성장 역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와 관련된 장비의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미지 인식 및 분류 작업을 위한 카메라 사용 확대는 자율주행 차량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외부 인식을 위해서 8대의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고요. 레벨 4 차량의 경우에는 15대에서 20대의 카메라 탑재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 본격화될 자율주행 차량 양산과 카메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카메라 업체의 신규 투자가 예상되고 관련 장비 업체의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모바일 양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는 전장 양 매출 증가가 두드러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과 퓨런티어 등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성차 업체의 다양화와 자체 OS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탑재 수요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관심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지배력을 모바일 OS 기업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의 자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체는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오픈 플랫폼 성격을 지니고 있는 블랙베리의 QNX나 리눅스의 AGL을 기반한 OS 시장 내 높은 MS는 완성차 업체의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모트렉스나 오비고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칩셋 미디어는 2003년에 설립된 글로벌 3위 영상 전문 반도체 IP 개발사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및 AR, VR용 영상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팸리스의 영상 IP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칩셋 미디어의 라이선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미국산 칩을 중국 업체들이 구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중국 업체양 라이선스 매출이 칩셋 미디어의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IP 개발사인 ARM의 인수가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ARM의 시장 가치가 정확하게 산정될 경우에는 피어 기업인 칩셋 미디어의 밸류에이션 역시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플랫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현황인데요. 유니콘 및 데카콘들이 작년에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고공행진할 것만 같았던 비상장 주식 시장도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당분간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플랫폼 업체들은 경쟁은 심화되고 팬덤의 기후로 오프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그리고 개발 인력들의 인건비 상승 등의 환경에 따라서 2023년에도 녹록지 않은 영업 환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 적자나 단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지표를 내세워 PSL이나 EBGMB 등의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해왔던 플랫폼 기업들 역시도 투자자들의 수익성 개선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에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저력을 입증할 수 있는 플랫폼 업체인 무신사와 야놀자 그리고 쨉가가거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신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사는 국내 커뮤니티 커머스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형성된 MZ세대 중심의 커뮤니티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패션을 다루던 버티컬 커머스에서 벗어나 뷰티, 디지털 등으로 상품군 다양화를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미술품과 가구 등으로 더욱 더 확장을 해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팡이나 11번과 대비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넓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MZ세대를 직접적으로 타겟한 상품군들을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리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비싼 광고나 출혈 경쟁보다는 훨씬 높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범한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와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여 기준비한 오프라인 스토어까지 다시 한번 무신사의 확장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면서 야놀자는 2023년 관련 수혜를 이제 온기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 숙박 1위 사업자 지위를 경고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타 여행 업체 대비해서는 타격이 적었습니다. 야놀자는 지난 2년간 활발한 M&A를 진행하면서 슈퍼 여행 플랫폼으로 거듭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업계가 완전히 재편된 만큼 해외여행, 렌터카, 여행 가이드 등의 여행과 관련된 모든 포티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야놀자가 이제 업계 정상화 이후에 또 한번 외형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수료 이익 외에 야놀자 클라우드 등 신규 사업 등을 통해서 글로벌 사스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점을 저희는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잭가가건은 2016년에 설립된 유아동 교육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이는 교사 회원과 부모 회원을 1대1로 매칭시키고 중개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프라인 소비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인 잭각섬을 런칭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기존 IP 제휴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고 교사 1명당 최대 아동 8명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 수익성 개선 효과 역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잭가가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아동 인지 발달 및 해석에 따른 돌봄 서비스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향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쟁사들과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성장기업 솔루션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2023년 4가지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투자 환경은 어려웠지만 2023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